이번 시간에는 눈금자와 그리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금자를 불러오기 위해 에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아트보디의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체크된 단위를 볼 수 있는데 체크된 눈금자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금자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에서 픽셀은 멀티미디어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표준 단위이고 나머지 단위 중에서 개인의 작업 특성에 따라 익숙한 단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금자의 단위를 바꾸기 위해 픽셀스를 선택하면 상단과 왼쪽에 있는 눈금자가 동시에 픽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cm로 바꾸겠습니다. 상단의 눈금자와 왼쪽 눈금자의 0으로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 아트보디의 왼쪽 상단 코너에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디의 왼쪽과 상단 코너는 눈금자의 기본 시작 지점인데 변경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눈금자의 코너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트보디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트보드 안에서 눈금자의 시작 위치를 0과 0으로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의 시작 지점을 원래 상태인 아트보드 왼쪽 상단 코너로 다시 맞추고 싶다면 눈금자 코너에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아트보드의 왼쪽 상단 코너를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받으신 예제는 총 3개의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를 모두 함께 보기 위해서 뷰에서 Fit all in window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0을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 룰러스와 글로벌 룰러스라는 2개의 눈금자를 제공하는데 이 중에서 아트보드 룰러스는 기본 디폴트 눈금자로 사용합니다. 첫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 코너가 눈금자의 시작 위치였는데 이 상태에서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아트보드에 각각 클릭하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다시 0과 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변경되는 눈금자를 아트보드 룰러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눈금자를 글로벌 룰러스로 변경하여 아트보드 룰러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에서 Change to Global Ruler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Ctrl-R을 누릅니다. 두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해보면 눈금자의 기준점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세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해도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룰러스는 다른 페이지를 선택해도 이미 고정된 눈금자의 시작 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는 글로벌 룰러스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다시 아트보드 룰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뷰 룰러스에서 Change to Artboard Ruler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Ctrl-R을 눌러도 되는데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Change to Artboard Rulers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눈금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Artboard Rulers로 바뀐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각각 클릭하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다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서 눈금자를 불러오는 이유는 안내선을 불러와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불러와 작업하는 과정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속성에서 눈금자 단위를 지정하면 새 문서를 만들 때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에 표시되는 눈금자에 선택한 단위가 적용됩니다. 눈금자의 단위를 지정하기 위해 Edit Preferences에서 Unit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General의 Dropdown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단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ches, Centimeters 또는 Pixels를 선택하면 이후에 만드는 모든 문서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단위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General에서 Centimeters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Stroke이나 Type, Asian Type의 단위는 모두 Points가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단위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정이 끝났다면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OK를 누릅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단축키 Ctrl-N을 누르면 New Document 대화 상자의 Units가 Centimeters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Cancel을 눌러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 눈금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드를 사용하면 작업할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뷰에서 Show Grid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Curtation 마크를 누르면 페이스트 보드와 아트 보드 전체에 그리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그리면 정확한 형태를 편리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트 보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E를 눌러 100% 보기로 표시합니다. 다시 Ctrl-D를 두 번 눌러 문서를 확대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드의 세부 옵션을 변경하기 위해 단축키 Ctrl-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Guides & Grid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세부 옵션이 나타납니다. 가이드에서는 가이드의 색상과 스타일을 선과 점 중에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Color, Style, Dropdown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그리드의 색상과 선의 스타일을 선과 점 중에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라인 Every에서 그리드의 작은 사각형 공간 크기를 더 크거나 작게 다르게 조절할 수 있고 Sub-Divisions에서 그리드의 한 블럭당 분할 선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트보드에서 그리드의 한 블럭을 나눈 칸을 세어보면 정확히 가로와 세로로 8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의 체크된 상태에서는 아트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오브젝트 뒤로 위치하는데 이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면 그리드가 오브젝트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드는 오브젝트 뒤에 있는 것이 좋으므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Show Pixel Grid Above 600% Zoom에 체크하면 60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서는 픽셀 그리드를 보여줍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Guides & Grid를 디폴트 상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Cancel을 클릭해서 닫겠습니다. 그리드를 사용한 후 뷰에서 Hide Grid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Quotation Mark를 누르면 그리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또는 아트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Hide Grid를 선택하면 그리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